아, 시안하고 왕국 직한 하실거구요. 네. 언제 출발을 가느라구요? 그, 이산. 아, 보고 계시고 계시니 편하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해놨습니다. 맞아요. 가격이 이렇게 29만 9천원인데 세상에 누구시나 할까요? 저는 좀 멀티치, 우리 태일씨 다 다 보셨다고 하더라구요. 평도 골드비치, 헬트모데 2연박하십니다. 아닌데,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29만 9천원 부터가 아니라 29만 9천원에 떠나실 수 있는거구요. 검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배 피치, 포함되어 가지고 전일정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들이 샤부샤부 무쇠한 생략살 도저히 포함되어 보기만 해도 배고프네요. 근데 저희가 이게 괜찮아요. 비교하실 수 있도록 국보화를 준비했습니다. 맥주박물을 사실은 기존에는 아, 내가 좀 추가적으로 금액을 내고 갔는데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네 하셨겠지만, 필수로 저희가 넣어드렸구요. 전일정 노쇼핑까지 준비해놨습니다. 또 쇼핑인데, 29만 9천원. 이게 청구하면 꼭 가셔야 되는 필수코스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오사공장 가실 수 있구요. 우리 태영씨가 계속 저 부분을 각오하고 있었던 빛의 위, 목재거리까지도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포함시켰는데, 얼마나구요? 29만 9천원에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놓치면 후회하실거에요. 우리도 후회하셔야 되세요. 그럼요. 그건 안지셔야 된다는거에요. 그쵸. 그럼 저희가 3일 헤드콜 드릴겁니다. 네? 그때가서 100% 날짜 변경 가능하니까 일단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브타 국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필수 노틱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해보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번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련나가, 너를 사랑한 나만, 정국이야. 네가 피쳐난 기쁨, 이제와 모자라 둘은 정말 몰랐었어, 생각이오. 다섯. 네. 너를 사랑하게 등록해 그렇게 인기한 우리의 종이 그럼,